안녕하십니까 오바디아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해 날에 내가 안겠느냐 왜 하 아 하 아바디 아바드는 멸망시키다 줘 아바드 그래서 아 이게 히필용 이네요 아 아바디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시키다 그 다음에 하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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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롭다 하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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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운 자를 멸망시킬 것이다 매에돔 매는 프라미죠 에돔은 에돔에서 에돔의 하하님을 하하님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 태분하 태분 태분은 understanding 지혜 이해하다 똑똑하다 똑똑한 자들 우 태분하들을 똑똑한 자들을 메하르 에쏘 에쏘 에쏘브 에쏘브의 산에서 하르에서부터 내가 태분을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에쏘 이 에돔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똑똑했느냐 형제들이 어려울 때 야곱이 어려울 때 그를 괴롭히는 쪽으로 똑똑했죠 그래서 왜 하투 왜 하투 기볼래 하 하투는요 두려워할 것이다 하투는 하타트에서 샤터 디스메이드 되죠 부서지다 떨다 용기를 잃다 그 다음에 가루가 되어 버리다 그래서 하투 기볼래 하하 너의 마이티맨 용사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대만 대만의 용사들이겠죠 기볼래 하 대만 대만의 용사들이 하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하도록 될 것이다 어떻게 이칼레트 메하르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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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하르 에스 parent 에스 에서가 에서의 산 이라고 애돔에 있나봐요 거기서 미 카텔 산륙으로 인해서 카텔은요 캐텔이고요 슬로터 산륙으로 잘려질 것이다 이 카레트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 하마스 아히하 야코브 야곱 너의 형제 아히는 아흐는 형제죠 그래서 아히하 야코브는요 너의 형제 야곱의 산륙을 산륙함으로 인하여 매는 불함인데요 때문에 인하여 하마스 하마스는 아시죠 바이올런스 폭력 이스라엘 뉴스에서 보면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폭력이 안되시죠 어떤 하마스도 그런 정당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매 하마스 아히하 야코브 를 폭력함으로 인해서 어 대체 셰카 대체 셰카는 어 덮어버리다 아 아 가사 에서 왔고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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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벌 발음도 영어하고 비슷한 면이 있네 그쵸 가사 가벌 그래서 태가세카 그래서 내가 더 피엘 형으로 듣게 할 것이다 아 덮을 것이다 부샤 부샤 부샤는 요 수치 수치로 그래서 수치로 수치가 덮을 것이다 어 그리고 왜 니 헬라트 니 헬라트는 하라트 또는 짤리다 짤리 짤려 질 것이다 레올람 영혼하게 영혼이 올라 하면 영원이죠 영원전도 되지만 영원후도 되고요 그래서 옛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션트 타임 옛날도 되고요 영혼도 되요 그래서 니 헬라트 레올람 영혼이 어 에돔은 짤려 버릴 것이다 11절 베이옴 날에 아마데하 내가 서있던 날 미 네게드 베이옴 그날에 내가 앞에서 네게드는 요 어 한편에서 인프론트 앞 앞에서 반대편에서 앞에서 현장에서 이런 뜻이죠 네게드 그래서 미 네게드는 요 어 그날에 내가 아마데하 너가 서있던 부정사형 누가 서있던 예 그 현장에서 있었죠 에돔이 그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서 앞에서 서 있었죠 그런데요 어떤 날이냐면요 베이옴 어 어 쉐보트 쉐보트 쉐보트는 요 샤바 샤바는 테이 캡티브 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가던 어 그 그날의 반대편에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짜림 짜림 헬로 짜림 헬로 예 짜림은 어 짜림은 이방인 짜림 스트레인저죠 쭈루에서 쭈루 쭈루 스트레인저 예 그래서 짜림 이방인들 이방인들 헬로 그의 군대를 가지고 로는 어 오는 그의죠 그리고 헤일은 군대 또는 능력인데요 여기서는 문맥상 그의 이방인의 군대들이 어 어 이방인들이 왔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여기서 부정사형이 이게 주어겠네요 그쵸 그래서 짜림 헬로가 어 쉐보트 할 때에 쉐보트 하던 그날에 여인들이 와서 이제 아수르가 오고 이럴 때 이제 포로로 다 잡아갔잖아요 그때 음 그날에 레이드를 있었다 그리고 왜 아 나 헬리 나 헬리 나 헬리 나 헬리 나 헬리는 요 포린 1년 음 또 외국인들 외국인들 외국 군대들이 바구 왔었다 왔었다 찾으러 왔었다 으 으 샤라브 샤라브 샤라브는 요 샤라 샤라는 무이죠 문에 그의 문에 왔었다 문에 와 문까지 왔는데 그리고 배알 예루샬라임 예루샬렘의 우로 야두골랄 야두는 던졌다 제비를 던졌다 제비를 야두 제비를 나누었다 캐스털랏 야두골랄 그래서 제비를 던졌던 그때에 감 앗다 너가 정말 감은 정말로 슈얼리 입은 게다가 올소 해가 너가 함께 캐아하 아하드 함께하나로 메헴 그들과 그들에게서 그들의 아하드 였다 야구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함께 함께 유다 편에서 준 것이 아니라 적의 편에 섰죠 그래가지고 아하드 하나가 되었다 케하하드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일원이 되어서 너가 아타 정말 그 속에 있었다 형제가 형제가 너무 고통당하는데 뭐 뺏때려 먹을 게 없나 하고 찾아간 거죠 그쵸 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 내줘 이렇게 이건 내줘 이건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10절 어떤 날이냐면은 나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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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혜리 나혜리는 포린 포린 에르빈 이방의 그래서 이방으로 가는 그날 이방으로 포로가 된 날 나혜리는 나혜리는 이게 포린 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rgeon Captivity 그래서 포로가 되는 포로가 되는 그날에 그날 즉 야곱의 너의 형제의 날에 너가 그냥 보고 있었지 않았어야 됐다 그쵸 도와줬어야 됐단 말이죠 그리고 왜 알 티셰마 그리고 거기다가 게다가 알티셰마 즐거워했다는 거죠 티셰마 즐거워하지 않았어야 했다 샤마는 싸마는 즐거워하다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가 이제 완전히 죽을 상황이 왔을 때는 즐거워하면 안 되죠 그쵸 예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을 때 슬퍼해 줘야 되는데 그쵸 알티셰마 리베넬 예후다 예 유다의 유다의 자손들에게 대해서 알티셰마 즐거워하지 않았어야 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쵸 베요 아베담 어떤 날이냐면 아부담 아부담은 아바드 망하다의 부정사형 그들이 그들이 망하던 망하던 그날에 즐거워하지 않았어야 했다 샤마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리고 베알 또 안아야 했다 다게될 다게될 휘하 휘는 입이죠 쇠 휘가 입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입이 다게될 다게될 까달 까달은 높이다 크다 거만해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입이 거만해지지 않았어야 했다 입술로 막 그놈들 뭐 잘됐다 잘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나라가 어려워질 때 도와주는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또 러시아 북한 북한 제법 괘씸하고 일본도 괘씸할 때 많지만 그 나라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타게될 베이킹하노의 입으로 거만하게 말하면 하면 안 된다 했죠 메이옴 차라 차라는 환난의 날이죠 차라 차라는 스트레이트 디스트레스 트러블 그날에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아이고 고통 잘 당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다 보셔잖아요 형제의 아픔을 슬퍼해 줘야지 그렇죠 가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도 하나 뭐 뺏들어오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다보 들어가지 않았어야 됐다 베샤아르 문에 들어갔던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아미 나의 백성의 베요음 그날에 베샤아르 아미 내 백성의 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됐다 알타보 계속 알알알 로 놓으네 그쵸 아나세라 아나세 했다 아나세 했다 알타보 베샤아르 아미 나의 백성에게 베요음 베요음 에담 에담은 에드 에드는 망하는 날 재난의 날 그리고 알 테레 보지 않았어야 했다 그냥 지켜본다는 말이죠 쳐다만 보다 지켜보다가 감 아타 정말로 너가 감 아타 베 라 토 베 모세 라 아토 그것을 본단 말이죠 나는 보다 그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야 했다 베요음 에드 그의 재난의 날 재난의 날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도와줘야지 어렵대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라 토 그들의 고난은 사실은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도움을 거절하고 그쵸 그쵸 에드 그들의 재난에 그날에 너희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베 알 알 티셀라 헤나 그리고 손을 티셀라 헤나는 셜라 손을 보내다 보내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갈로에서 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어야 했다 무엇은 베 헬로 그들의 하일 하일은 여기서는 재산 돈 힘 월스 군대도 되고요 그들의 군대 그들의 힘 그들의 사람들 재산들을 보내지 않았어야 됐다 염 에도 그들의 재난의 날에 에도미요 에도미 와서 완전히 박사를 같이 냈다는 거죠 다 뺏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영원히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 알 다 모드 서있지 않았어야 됐다 아마도는 쓰다는 말이죠 다 모드는 너가 서있지 않았어야 됐다 알 페레크 알 페레크 어디에서 페레크에서 페레크는 크로스로우드 사거리에서 라브리 크로스로우드 그래서 교차길 갈림길에서 서있지 않았어야 됐다 레 하 헤리트 죽이려고 카라트는 자르려고 컷오프 하려고 베리 타브 베리 타브는요 바리트 바리트는 살아나온자 생존자 이스케이프 빠져놓은자들을 At 베리 타브 남은 살아있는자들 사거리에서 알 페레크 에서 레 켈리트 죽이지 않았어야 했다 죽이려고 서있지 않았어야 됐다 그리고 왜 알 안았어야 됐다 탓시게르 탓시게르 탓시게르는 사가르 사가르 사가르는 셔트클로즈 막다 붙잡다 또 넘겨주다 넘겨주다 딜리블러업이네요 그쵸 탓시게르 나오는 사가가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요 저기에게 포로로 넘겨줬어요 샤리다브 그들의 샤리드 남은자 서바이블 샤리드를 살아남은 그 살아남은 자를 내 요음 차라 요음 차라 환난 날에 곤란 날에 여러분 고난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재난을 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라가고 그런 환난에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요 그냥 듣고만 잊진 말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돕지 않은 그것도 환난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